영국 배팅업체 수요일에 세계위험재난재해에 대한 배팅에서 압도적인 확률로 중국의 산샤댐 붕괴 가능성을 77.52%로 예상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2020년부터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산샤댐 붕괴 가능성이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현재 가장 높게 예측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2022년 올해 역시 중국 남부지방에 지난달부터 연일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비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달 들어 비가 그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는데요. 누적 강수량도 1961년 이래 61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샤댐 붕괴 이유는 바로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그 비견한 예로 61년 만에 폭우가 온 중국에 이번에는 중국 곳곳이 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6월 22일 허난성 샹츠에서 기온이 치솟으면서 외부 천장에 달려있던 선풍기가 녹아내린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6월 25일 허난성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말리려고 내놓은 옥수수가 고온의 팝콘으로 변했다는 제보 영상이 등장해 네티즌들이 진위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허난, 산시, 깐수, 닝샤, 산둥, 장수, 안후이 등 7개 성들의 6월 평균 기온은 관측 이래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허난성 자오쩌는 지난달 24일 낮 최고 기온이 43.3도까지 올랐고 허베이성 링서우는 25일 44.2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6월 중국 전역의 평균 기온은 21.3도로 1961년 이래 6월 기준 최고였습니다. 올여름 5월 11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7월 7일 목요일까지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은 61년 만에 폭우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61년 만에 폭염이 왔다고 합니다. 폭우와 폭염 모두 올해 61년 만이라고 하는데 6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4주에는 오행이 있습니다. 하늘을 의미하는 10개의 천간, 땅을 의미하는 12개의 지지가 존재합니다. 고대로부터 천간과 지지를 교차로 적용하여 60개의 개수를 종류별로 만들어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각각 60번의 순환으로 적용하여 이를 60갑자라고 하며 61번째가 되면 처음으로 돌아왔다고 하여 회갑이라고 부릅니다. 올 이민년은 12년 만의 시작이며 올 2022년 중국에 발생하고 있는 61년 만의 폭우와 61년 만의 폭염은 60갑자를 돌아서 다시 시작되는 파괴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창세기를 보면 인류 창조 이후 인류의 선조들이 나날이 포악해짐으로 하나님은 홍수를 내려서 인류를 멸망시키려 하였으며 다만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만이 심판해서 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만들어서 홍수를 피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생활에 빠져 있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려 할 때 홀로 바르게 살던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시로 홍수가 올 것을 미리 알게 된 것입니다. 지구가 마치 우리 인간들의 것만으로 생각하여 무분별하게 생활하던 우리 인류는 결국 기후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상 기후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신음하게 있으며 그 최종 결과물이 바로 중국의 산샤댐 붕괴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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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